오늘 무더운 날씨에 대기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쏟아진 곳이 있었는데요.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오는 곳도 있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따뜻한 남서풍과 일사이에 서울 30.9도, 영월은 32.9도까지 오르는 등 불볕더위를 보였는데요. 반면 동해안은 속초가 20도에 머무는 등 동풍이 불면서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구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 26도, 강릉 22도, 대구 32도가 예상됩니다. 기온정보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